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참모입니다. 든든하시죠? 우리 CEO님들께 이렇게 특급참모가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제 방송만 들으셔도 산업동향, 주시장동향, 기업동향 다 아실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9시 35분입니다. 오, 외군이 오늘 많이 판네요. 양시장에 많이 팝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오늘 평소보다 많이 파네요. 1700억 팔았습니다. 0.7%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니스놀, 소폭 하락 정도 하고 있군요.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에서는요. 오늘 환율 한번 볼까요? 지금 환율에서는 1310원대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오후 완전히 제법 오르네요. 지금 한 10원 올랐습니다. 1320원대면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안 산다. 경험적으로 볼 때 1320원대는 팔더라 하는 거고, 걱정 하나는 아시아통화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평가전화가 빨리 되고 있다. 폭이 크다. 러시아, 루블르하고 맞먹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 드리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없어요. 예대율이 100%가 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뉴질랜드, 호주 밖에 없습니다. 그 세 나라는 집값이 비쌉니다. 은행들이 주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예대율을 100%까지 줄였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 부동산 값이 폭락하니까 최근에 다시 좀 완화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뭐 어떤 방법이 없는데 안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대폭락을 할 상황이라서 다시 예대율을 조여야 되는데 홍콩 같은 데는 예대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금융위기 때 IMF 때 홍콩은 소로스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게 은행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만 들어오면 취약합니다. 참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상황이 아닌데 다만 이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는 좋겠죠. 지금 오늘 어쨌거나 외국인들의 환율이 이르면 지금 우리 주식 잘 안산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허니쭈님, 윤형님, 우리 허니쭈님, 진선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잘된다는 말씀이시겠죠. 여러분의 구제 상황이 좋다는 말씀이시겠죠. 잘된다. 그래서 또 말씀 나왔습니다. 우리 러블리엘스님 저한테 항상 후원을 해 주시는데요. 러블리엘스님. 그 다음에 우리 최남일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허니쭈님은 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진선님도 그러시고. 저한테 이렇게 슈퍼챗 후원 통장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꼼꼼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메일이 ha681.nave.com 입니다. 여기로 성함, 닉네임 꼭 필요하고요.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꼼꼼히 기록해놔야 제가 다음에 또 보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최남일님, 너블리엘스님도 보시면 꼭 보내주시고요. 우리 진선님, 허니쭈님은 제가 아마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보니까 뒷방넉은님께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뒷방넉은님 말씀을 보면 58년생이다. 은퇴했다 하셨는데요. 은퇴를 하셨지만, 평생직장은 은퇴하셨지만 주식투자라는 사업을 새롭게 창업하신 CEO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식투자라는 사업을 창업한 CEO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기업 내용도 모르고 막연하게 투자하다가 저같은 찬물을 두셔서 기업을 알아가면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투자를 하고 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현철님. 현철님. 그 자료 제가 여기 다 있으니까 보십시오. 현철님. 그건 제가 이미 다 설명해 드렸어요. 저희 카페에서는요. 현철님. 하이드로리즘 관련 자료의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히 여기 있으니까. 현철님도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 그냥 제가 말로 하는게 아니라 저는 글로 다 합니다. 분석자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애청자님은 현철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하이드로리즘 같은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주식도 특히. 모르면 당하는 거죠. 또 뭐라 할게 없는 게요. 아니 모르면서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그럼 세상에 재벌 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에 관심도 없으면서 음식점을 열어서 내가 음식점을 곧 떼보자가 되겠다. 말 가지다는 소리죠. 분명한 건 제가 30년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주식투자는요. 노력한 만큼 수익이 안 따를 수는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꼭 수익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은 만큼은 반드시 손실을 줍니다. 반드시. 노력하지 않고 주식투자하는 사업에서 돈을 번다. 택동 소리죠. 그런데 제가 대신 해드리니까. 흐름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1등을. BTS가 또 1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는 하이브 YG 정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YG는 7월이 블랙핑크의 재계약일입니다. 빨리 조기 계약을 해버리면 좋겠네요. 빌리핑크와 재계약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제일 드렸던 말씀은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이 그동안. 이 상승이 작전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지나고 보면 제가 아까 개장전 방송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상승이 결국 지나고 보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작년 2022년 영업일기 1,400억 나오는 것을 안 사람들이. 결국 소문이 나서 산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1,400억이 났죠. 그것 때문에 결국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상승이 아주 이례적으로 급등이지만. 조정이 온다도 상식적인 조정이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가 쉽게 뽀그라지지 않는다. 조정이 오더라도 상식적이고 건전한 정도의 조정이 오지. 폭락하고 이런 일은 안 올 것 같아요. 여전히 앞으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계속 할 것 같다. 다만 오늘처럼 소부장. IT가 같이 뽀그라지면 2차전지 혼자는 힘겹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핑크 재계약이 좀 조기 계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JYP 같은건 트와이스가 일찍 재계약했죠. 그런것 좀 빨리 되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블랙핑크가 지수죠. 지수가 솔로 앨범을 내고 활동이 아마 6월 7월까지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IT 소부장이 힘드니까. 2차전지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슈분처 이런 건을 읽어봐 주십시오. 생각하시면 우리 하대표가. 어반뉴스도 특허 뉴스 나오자마자. 제가 해설하는 자료를 바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ILA도 마찬가지고요. ILA 세부지침도 다 열심히 제가.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원어까지. 원어 중심으로. 원문까지. 영문 원문까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안 헷갈리도록. 이렇게 해 드렸는데요. 참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감각을 가져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관심제로서. 제가 한번. 장중 핫 종목입니다. 최근에 나노 신소재가. 고개를 팍 들고 있었어요. 이게 웬일일까. 이래서. 제가 한번. 나노 신소재를 업데이트 해 봤습니다. 장중 핫 종. 나노 신소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회사는 그냥. 분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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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분산재냐. CNT 탄소나노 튜브가 잘 엉깁니다. 그래서 엉기지 말라고. 분산재. 분산액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특히 음극에 사용되는 분산재는 제게 유일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면. 나노 신소재는. 분산재. 분산액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분산기술. 또. 분말화하고. 결국. 분산하는. 분산이라는게. 고루 섞이도록. 잘 안 넘기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2차전지 소재가. 작년에 보니까. 239억 했네요. 그랬습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2차전지 소재들. 대체로 200억 대입니다. 200억 대 매출을 했는데. 지금 시가중액이. 1조 6천억. 1조 7천억 하죠. 앞으로 그만큼 성장할 여력이 있다. 이런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지금. TCO 타겟. 이런게. 이것들인데. 디스플레이 소재. 태양전지. 특히 디스플레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2차전지 소재가. 성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고무적이죠. 그래서. 작년. 상대적으로. 좀 괜찮죠. 영업인율이. 20%면. 카본나르트. 퓨브. 지금. 우리가. 양극 활물질. 양극재. 양극판이라고도 요즘 하더라구요. 양극 활물질에다가. 바인더. 도전재. 이걸 끌쭉하게 섞어가지고요. 양극재 같은게. 알루미늄 위에다. 이걸. 쭉 바르죠. 그 다음에. 말립니다. 말립니다. 그게 이제 습식공정 인데요. 요즘은. 습식이 아니고. 근식공정을 지금 개발한다. 막 이런 얘기. 근식공정을 개발한다. 이런것도 다.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원가절방말료 노력. 이걸로 이제. 양극재는 양극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도전재죠. 도전재. 도전재는. 그래서 지금. 도전재는. 뭐냐. cnt. 용매. 분산재. 요렇게 구성된다. 카본나노 튜브. 카본나노 튜브. 응기지 말라고. 분산재 넣구요. 용매. 용매는. 멀티 월. 양극재는. cnt가. 월이. 수십겹입니다. 동화줄처럼. 양극재용으로 쓰이는데. 용매가 nmp고. 음극재용은. 싱글 월. 겹이 하나입니다. 음극재가 상당히 힘들죠. 여기는 용매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 cnt가 참. 잘 섞이지도 않고. 잘 응기기도 해서. 여기에. 분산재의 역할이 크다. 싱글 월입니다. 싱글 월. 싱글 월. 지금은. 제2호에서 하는거에요. 싱글 월이 너무 비싸니까. 신월. 6겹에서 10겹. 한겹은 아니고. 요게. 싱글 월 대비 10분의 1 가격이니까. 제2호가 부각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회사는. 특히 싱글 월. 음극재 부분에서. 강점이 있군요. 할 수가 있구요.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멀티 월은 양극재형. 요거는 뭐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동진 세미캠도 하고요. 합니다. 싱글 월은 싱글 월에 들어가는. 이쪽. 지금. 분산액. 요거는. 세계 유일하다. 요게 지금. 강점입니다. 생산 능력을. 막 늘리고 있어요. 생산 능력. CNT. 도전제. 그걸 넣었던 도전제. 이제 도전자. CNT 플러스. 용맥 플러스. 네. 분산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르쉐인데. 지금 얘기가. 포르쉐 타이칸 모델으로 적용됐는데. 이제 폭스바겐에. 이트론. 이트론이죠. 여기도 적용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트론에. 그럼 당연히. 나노 신소재에 들어가면. 합쳐서. 대주전자재료도. 같이. 실리콘 음극재랑. 같이 들어가겠죠. 이트론까지 확대되고 있다. 요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할로우 실리카. 중간에 가까운. 실리카를. 잘 좀. 조절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가운데를 뻥 뚫려간. 이게. QD OLED. 삼성이 QD OLED. TV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특을 봅니다. 이 집은. 핵심 제품이. 두 가지가 있네요. 분산제. CNT 분산제. 할로우 실리카. 요렇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동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대주전자를 보자. 이 집이 더 낫다. 그 설명할 때는. 항상. 나노 신소재가. 대주전자 보다. 시총이 낮았는데. 이제. 역전 됐어요. 나노 신소재가. 대주전자죠. 여러분 보다. 지금은. 시가총액이 큽니다. 나노 신소재. 그래서. 지금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싸고 매력적이다. 이럴 건 아닙니다. 과연.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지금 나오는 얘기나. 하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타이칸 한 모델에만 들어가서. 좀. 그 시기 했는데. 또. 이 트론이란. 모델에 새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적용되는지가. 대주전자재료가. 대주전자재료와 나노 신소재의 핵심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 차종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 확대될 조지입니다. 하는게. 단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핫종목이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안그러시면 나노 신소재.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네. 사무사무시우시엘님. 그죠. 그래서. 일찍암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이드로리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린 자료를 올려놨으니깐요. 혹시 안보신 분 계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합 잘 모르시는데요. 그냥. 너랑 나랑. ABC들이 그냥. 조합이름 한겁니다. 구자는 각자 구자에 있어요. 이렇게. 주식이 보호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요. 팔것들은 이미. 작년에 다 팔았을겁니다. 자. 시장은. 수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시 53분인데요. 코스피 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아까부터 좀 빠졌네요. 18분전과 비교해 보면. 외국인들이. 300. 27억 팔았네요. 오늘 좀 매도가 많네요. 벌써 2천억입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오늘은 좀 갈수록 좀 안 좋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코스탑은요. 코스탑 벌써. 1900. 하하. 외국인들이 아까. 552억 팔았네요. 야. 글래들에서 가장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제. 제가 개장전 방송 설명 드렸듯이. 어제 순매수가 아무 뜻도 없는 순매수였거든요. 그냥. 제가 분석 이미 불쩍 해드렸지만. 그냥 어제 순매수는 아무 뜻 없나. 요거 오늘 순매수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가봐요. 오늘도 에코프로비에 메디네프. 에코프로 다 순매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기계적 매매입니다. 아 뭐 어제까지 1900 순매수인 결과. 오늘 그게 그대로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예탁금 아니었으면요. 지장이 벌써 뽕그라 졌을거에요. 이정도면. 근데. 그래도 이정도 버티는 것은. 예탁금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냥 기계적 매매를 하고 있구나. 특히 코스탑은 어제 샀던 것. 오늘 그냥 다 엎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코스탑이 지금 0.9% 빠지는데. 차이점은요. 지금은. 초보장과 IT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2차전지도 혼자는 힘겹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예탁금 때문에. 지금. 하락 압력을 좀 견디고 있는 수준. 만약에 예탁금이 없었으면. 지금 2% 밀렸을거에요. 예탁금이 있고. 그 예탁금이 여전히. 2차전지. 더 그 2차전지 속에도. 개장전방소에 설명드렸듯이. 에코프로가. 하대표가. 분석해봤더니. 에코프로의 상승에 알맹이가 있더라. 쉽게 뽀꾸라지지 않겠다. 요런것도. 2차전지 전반에 큰 지지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이 꿈틀거리면. 2차전지가 여전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청자님은. 2차전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재하시는게. 좋겠구요. 그 속에서 제가 아까. 앵캠과 중앙DNM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중앙DNM 뉴스는. 상당히 제가 볼때는. 의미가 있는 뉴스다. 지금 잘.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디갔죠. 뉴스가. 아까 뉴스가 있다고. 이 뉴스군요. 어쨌거나. 중앙DNM이. 알고보니까. 엔캠에. 오정강 대표가. 중앙DNM을. 인수를 했고. 거기서. 리튬염. 전해지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엔캠에도 좋은 얘기고. 지금.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엔캠과 중앙DNM이. 이번에. ILA 세부. 지침에.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마 이런 해석을. 시간이 가면.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시작해서 그러겠죠. 중앙DNM이란 회사가 있어. 뭐. 이러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미 공부했던 것은. 찾아보겠죠.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제 해석이. 반영될 겁니다. 물론. 정의원님. 프로의원. CEO님. 워낙. 참안자고. 공부하는. 덕급참물. 옆에 두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빨리. 하신 겁니다. 그럴 순 있죠. 근데. 그동안. 중앙DNM 축구가 좀 올랐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좀. 눈치 빠른 사람이면. 이미. 그. 앞서서. 삼자배정으로. 좀. 열심히. 공부. 공시를. 열심히. 체크한 분은. 오정광이라는 단어를 보고. 좀. 알 수는 있어. 이거. 앤캠 대표이사인데. 이거 알 수가 있고. 두번째는 역대. 주총대. 주총에서. 사내이사. 사회이사를 보니까. 다. 앤캠 사람이네. 그래서. 이미. 좀. 열심히. 꼼꼼히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사실. 아는 얘기죠. 제가 이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심장치 않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아시겠지만. 저를. 특급참으로. 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의원님. 보시겠지만.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죠. 네. 이때. 말씀드렸을거에요. 이 앞에. 저건 신경추천주였나요. 중앙dnm이 들어와있는데. 그전에 했군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너무 좀 보인다. 장점은. 여기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 좀. 말씀을 드렸던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가가 얼마올랐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얼마냐. 가. 중요한데요. 저는. 시가총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100억이잖아요. 껌값이네. 3,100억. 시가총액이. 요즘. 고수탁시장에. 방귀를 좀 끼면. 다 1조 이상인데. 뭐. 세계 1위. 전해질 때. dfd와. 그 다음에. 세계 4위. 엔캠. 과 함께. 중앙dnm이. 최대주주가 돼서. 그것도. 전해질. 을 한다. 스토리가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때. 시가총액이. 3,100억이다. 은 싸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요. 아이고. 많이올랐네.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에코브로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에코브로. 아이고. 많이올랐네. 여기 파셨다면. 지금. 화병이 나셨겠죠. 그런 얘기는. 굉장히. 왜. 우리가. 뭘 할 때. 주식을 살 때는요. 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산다. 팔 때는 또 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매수의 이유가. 충족이 되면. 매도를 해야죠. 그런 합리적 근거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이고. 많이올랐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게 차트 뿐이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 밖에 없고. 그런 분들은 항상 그래서. 네. 바닥에 팔고. 꼭지에 사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여러분. 특급 참고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 이런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바꾸겠죠. 옛날 이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시청이 싸다. 원티엠엠 같은 경우는. 관심 좀 두시고. 우리 그 IRA. 세부지침. 수혜주다. 이런 관점에서. 시청이 2,000원 3,000원은 싸다. 이런 관점에서. 좀 한번 보셔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했던 해석을. 시장이 하겠죠. 네. 또 우리. 역시 2차전지는. 참. 지금까지. 오늘도 설명 드렸지만. 참. 복잡하고 힘들다. 제가 대신 공부했으니까. 우리. 정희연님. 프렌시오님은. 올해. 저와 함께. 2차전지를. 참.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기회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업종일수록. 많이 알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속 절안까지 공부하면서 자시면. 올해가 그 어떤 시기보다도.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 여러분 다시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